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해왔던 일들이 어떠했는지,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의 50년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써나가야 될지 하는 문제를. 예술가가 하고 싶은 창작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의 비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, 그것은 많은 예술가가 바라는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